여기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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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우리 친구 옆에 있는 친구 미치겠어 나 진짜 죽을 거 같아 너 이렇게 있을까? ㅋㅋㅋ 하하하하하 많이 찍게 실제! 많이 찍게 실제! 많이 찍게 실제! 좀 아잉 아이고, 행복을 다 경험이라는 거 같아. 식빵 아니야? 너무 선배야겠다. 니나 니나 비슷한 거 같아. 이렇게 다짐을 해볼게요. 오늘 마지막이야? 잘 가. 잘 가. 마지막이야? 잘 가. 머리가 긁어졌구나. 너무 예쁘다. 다시아 여보생 같아. 나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예쁘다. 아 예쁘다. 여보생 같아. 깜짝이야. 마지막이야. 유사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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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떡해 나 똑같지는 호흡을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탈을 먼저 하는 게 나왔네 너네 떨리겠다! 너도 내 기분을 느껴봐 진짜 음악하다 너 야 너네 떨리겠다! 쟤네 바꿨다 아트 비트 그거 찍어줘 이제 와서 저러면 뭐해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러면 뭐해 그러니까 저 뭐하는 거야 이제 와서 저게 뭐야 우리 친절 땐 저렇게까지 안 해줬잖아 옆에서 대환이 오빠는 없다고 저게 뭐야 뒤넛기 근데 저런 표정으로 들고 있으면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표정이 그러니까 알바인데 알바 진짜 알바하는 거 아니야 저건 얼마 졌을까 그냥 그냥 아 그래 드론 준다 느낌으로 드론 준 거 아니야 그래 우리 팀이니까 드론 준다 어? 땡 우리 멤버들 화이팅 떨리겠지? 엄청 떨리겠다 와 근데 다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올해 이름이 갈릴레 갈릴레오 갈릴레오 네 내가 아는 갈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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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주 네 주동설 맞아 근데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우리가 지금 온순간 지구도 멈췄어 그러니까 천동설이 맞다 와 주접 대박이다 갈릴레오가 틀렸다 갈릴레오가 틀렸다 갈릴레오가 틀렸다 갈릴레오가 틀렸다 히플러가 옳았다 공주님들 천지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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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공주야, 공주! 어머! 뭐라고? 괜찮은가? 아이고, 잘한대! 에이! 아,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러움! 나도 찍고 싶음! 세인은 찍어줘야? 안 돼, 나랑 찍어줘. 이게 우리가 흰 색깔인가? 어, 우린 흰색. 아하, 흰색 우리들이 많고. 든든하고. 든든하지? 얼마나 잘할지. 저희가 이길 거예요. 그럼요, 우리 A팀 이겨야지. 수고하세요. 네.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치안이입니다. 이제 간대요. 잘. 알았어. 빨리 가. 아, 빨리 가가 아니지. 지효, 안녕. 아, 하은이가 선물도 줬어요. 고마워. 바이. 바이바이. 잘가. 열심히 준비하셨나요? 정수리 씨? 정수리 씨? 정수리 씨 열심히 준비하셨나요? 아, 네, 저는. 혹시 킹 받나요? 킹 받아요. 킹 받아요. 우리 배틀해요. 화이트 화이트. 우리 배틀해요. 고! 상대편 팀이 이거. 상대편 팀이. 우, 상대편 팀이. 우. 우와, B팀. 언니. 언니 한 마디. B팀에게 한 마디.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다리 찢는 한 마디도 찢어서 나온. 아니야, 다리 찢는 거 없지렁. 오빠 찢어지는 거 아니야? 다 찢어질 거 같아. 아, 여러분들 브이로그에 나오실래요? 바이 바이 가보자고 배틀의 현장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의 현장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장 뭐라고? 열이 바다 내내 내 선에서 정리 가능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 벗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배틀이 끝났습니다 어수선 어수선 이거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캣플러 관계자분께서 잘한다고 해주셨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춤으로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인데 하필 춤으로 온대니가 춤을 보여줘야 돼서 내가 끝난 거잖아 제가 히카루님한테 사랑 고백했어요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현재는 배틀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힘이 없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브이로그 컨셉 선글라스 끼고 진행할게요 저 친구 너무 강력한데요? 최윤수 아니고요 최윤사님입니다 그 옆에.. 뭐야 저거? 머리에 상당히 신기한 걸 끼고 있네요 그 옆에 있는 지우씨입니다 되게.. 되게 다정하네요 어머! 어머!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인상이죠? 이 둘은 어떻게든 섞일 수 없는 분입니다 한 명이 너무 귀엽고요 한 명이 너무 셉니다 얘들아 안녕해 안녕 안녕 나도 어린 친구들 안에 있으니까 어린애 같죠? 우리는 배틀 끝나고 앉았습니다 나는 배틀에서 너무 흥분해서 많이 틀린 재밌었어 배틀 배틀 진짜 재밌어 재밌었어 너 너무 귀여워 언니 미치는 줄 알았어 난 개플러님들이랑 같이 추운 게 너무 힘들었어 진짜로 히카루 근데 히카루님도 히카루님인데 네가 너무 귀여웠어 워니 아 나 워니랑 친구임 귀여워 아! 선영이 언니 되게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귀여운 맞네 귀여운 맞네 귀여운 맞네 넋이 나간 맞네 미소년 맞네 안녕지만 다른 학교임 안녕지만 다른 학교임 전학생 우리 맞네 아이고 귀여워 너무 귀엽네 저 선영이 언니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짬바가 다르다 말랑하겠네 진짜 학생같음 저랑 같은 대학교 너무 많아요 저희 동기예요 그러니까요 연습할 때 세인이 보고 맞아요 우리 같이 사과하세요 안녕 우와 이렇게 말해갖고 눈을 땄어